LG가 잠시 전인 오늘 저녁 6시부터 OLED, OLED 4K 텔레비전의 미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가진 기념 행사에서 LG는 미래의 TV라는 부재 아래 OLED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미리 현장을 가봤습니다. 울트라 HD 디스플레이인 LG OLED 4K TV가 미주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65인치 OLED 4K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공면 화면까지 더해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어느 제품보다 월등함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55, 65, 그리고 이제 77인치의 텔레비전이 있는 OLED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TV가 ever made because it combines both 4K resolution with the color and contrast of OLED. 자체 발광형 디스플레이 소입자인 OLED는 넓은 시야각을 갖고 동영상에 재생 시 응답 속도가 빨라 자연스러운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LG가 이번에 출시한 OLED 4K는 화소 자체가 높은 초고화질을 처음 선보였다는 점도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LG는 올해 100만 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0만 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65인치 9,999달러, 그리고 77인치 2만 5천 달러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LG의 오레드 4K는 LG 고유의 스마트한 플랫폼을 더 진화시켜 다양한 앱을 추가했으며 커서의 움직임도 더 빠르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또한 한국어 메뉴 선택까지 가능해 한인들로서는 삼성이나 소니 등 다른 브랜드보다 사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높은 판매가에 대해 얼리 어댑터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현재 상황상 지속적으로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올레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지난해 15,000달러에 출시된 55인치 LG 올레드 TV는 현재 3,500달러 선입니다. 회장 스마트터치 LA18 홍계식입니다.